ия 연지는 날에 어 뭐야? 준비! 시작! 셋 다 집게가 됐어 집게가 됐어 이브영 어? 어? 아 머리 나 이거 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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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씹어먹어 왜 먹었어? 이거 사진 찍어먹어 주로 있는데? 아니 왜 안 있는데? 아 저거 왜 벗어주세요? 검사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자 초등부 중앙부 형 대중번호 17분부터 24번 선수분은 검사대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초등부 중학년 대중번호 17분부터 24번 선수분은 검사대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어머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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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봐요 여기 라이트 해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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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학년, 여자 초등 2학년, 경기 2, 3학년 선수님은 반장이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립니다. 개인 풍선의 분야를 침전한 이 친구, 남자 초등 1학년, 남자 초등 2학년, 여자 초등 2학년. 지혜야? 지혜야가 없는데? 이제 지혜야? 지혜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